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 성장 등으로 충남의 주력 수출 산업인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이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.4% 증가한 302억 달러로 호환기인 2018년 1분기 실적을 넘어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. 1분기 전체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.5% 증가했습니다.